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했죠. 일상으로 돌아가는 위드 코로나 일단 전면 중단하고 예전에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내용의 브리핑이 있을지 잠시 뒤 오후 2시 20분쯤에 방역당국의 브리핑이 시작되면 현장을 연결해서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정치권 뉴스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관련 소식입니다. 여러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만 일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했다, 어떤 모임에서 함께했는지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입니다. 장례 정돈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사회대전환위원회를 맡아서 새롭게 출범을 하시게 됩니다. 정말로 존경하는 우리 추미애 전 대표님께서 지대개혁 말씀을 하신 일이 있는데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의제이고 지대개혁을 통해서 다시 노동하고 기여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반드시 지대개혁과 디지털 대전환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후보께서 현장에서 던지는 정책을 또 거꾸로 어떤 이 사회가 나아가야 될 큰 방향과 목표에 맞게끔 흐름을 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후보님께 그런 방향을 드렸을 때 그 후보님의 어떤 영민함으로 어떤 정책이 또 여기서 또 샘솟듯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같은 목소리를 낸 장면 여러분 지금 지켜보셨고요. 오늘 이재명 후보는 또 인재 영입 명단도 발표를 했습니다. 5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주로 젊은 층을 겨냥한 인재 영입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 인권과 복지 활동을 해온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영입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민주당의 광주지역 공동선대위원장도 고3 학생이죠. 오늘도 고3 학생을 영입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에게 거침없이 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과거에 주 120시간 정도 일하시면서 버텨낸 소년공 출신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만 5분의 택배기사님들께서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이 사회에서 주 52시간째를 철폐하자 이런 말은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집이 없어서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지 못했다던 그 후보님께서는 없는 사람들을 위해 무슨 주택 정책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주거를 보장하시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기본주택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께서도 급한 불 끌 수 있도록 기본주택을 제공하자는 이재명 후보에게 저는 미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님께서는 한눈 팔지 마시고 국민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까지 하는 걸 철회하라고 했는데 17시간 일하는 거죠. 물론 그 사이 휴지가 포함해서. 그 일주일만 하면 사람 죽습니다. 정애람 학생,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비판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도 한눈 팔지 말아달라 이런 주문을 했네요. 전재수 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회의원, SBS의 정하석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재수 의원님, 어떻습니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지난주에 방송 끝나시면서 SNS에 자꾸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그림 올리는 거 도움 안 된다.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와 함께 사회전환대위원회 또 출범식이 있었어요. 그 추미애 의원이 사회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회초리 들고 때리는 이런 사진은 올리지 않을 겁니다. 사회대전환위원회에 걸맞은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안 맞는 역할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사회의 개혁적 아젠다를 주로 발굴을 하고 정책 대안을 내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2022년도 5월 10일이 되면 대통령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권 교체가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대통령의 교체,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그동안 우리가 꼭 했으면 하는 것, 세상 참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기도권의 장을 뚫고서 반드시 해야 될 문제, 세상을 교체하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세상 변화에 부합하는, 세상 교체에 부합하는 그런 개혁 아젠다를 중심으로 추미애 위원장이 활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광주에 이어서 또 영입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조금 좀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특히 이제 계속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 특히 이제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지금 2030을 한묶음으로 묶어서 정치권이 소화하고 정치권이 필요에 따라서 한묶음으로 묶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030 청년 세대 이야기를 하면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여야 후보들이 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선거 때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그리고 2030을 한묶음으로 묶을 수도 없습니다. 정치권이 편의적으로 2030을 한묶음으로 묶는 것이죠. 20살 초반하고 39살, 38살하고 어떻게 그들이 처해있는 경제적 상황과 처지가 똑같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치적 편의주의적 차원에서 2030 청년들을 소환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정말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여야 정치권이 경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많은 청년 대책들을 발표를 해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구체적이고 체감적인 청년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오늘도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사과를 했는데요. 정치권 후보입니다.